스텝 연구소 폴종 박사님과 함께하는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 듣고 계십니다. 박사님 이제 벌써 2월입니다. 2월인데 이제 의대 치대를 지원한 학생들 지난 사이클에 모두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한 70%는 벌써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있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인터뷰를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좀 피말리는 상황이죠. 현재. 학생 본인보다는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매년 겪는 거기 때문에 연결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웨이팅을 받으면 우리가 웨이팅을 풀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한 곳에서도 받지 못했다 하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 인터뷰를 한 곳에서도 못 받았다. 사실 한 2월 말까지는 조금 인터뷰가 오기는 해요. 그런데 활발하게 오는 건 다 끝났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터뷰를 전혀 받지 못했다 했을 경우에는 내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6월에 다시 의대를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할 경우에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해야 될 거는 내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리뷰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정도에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리뷰를 해서 코멘트를 해주고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인터뷰를 못 받았다고 하면 아마 자기가 먼저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쭉 한번 리뷰를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의대에 다니거나 아니면은 지금 경험이 있는 사람 보고 봐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쓴 거를 내가 몇 번을 읽어도 잘못된 걸 찾지를 못해요. 저희도 이제 옛날에 논문 같은 걸 쓰다 보면은 몇 번 수십 번 고치고 고치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고칠 거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도교수한테 딱 넘겨요. 그럼 지도교수는 빨간 펜으로 찍찍찍 다 이렇게 고치고 다시 쓰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쓴 이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액티비티 이런 것의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이상 고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이 리뷰할 때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아마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024, 2025년 이제 의대 사이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5월 2일에 의대 공통의대 원서를 관리하는 엠카스에서 오픈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웨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원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5월 30일부터 실질적으로 원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리파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엠카스에서 오피셜 성적표하고 학생이 작성한 거하고 큰 문제가 없는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베리파이가 되면은 그게 6월 말에 의대로 내가 지원한 의대로 내 원서가 가게 돼요. 그러면 각 의대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이메일로 2차 지원서를 2주 안에 제출하라고 하는 이메일이 갈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세컨더리 작성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의대는 어떤 학교는 2주 안에 제출하라고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2주 안에. 어떤 학교는 또 2주가 아니라 한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 가능성이 제일 많은 학교, 이런 학교부터 먼저 제출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보면은 도저히 이 성적 갖고는 스탠포드 의대 인터뷰도 못 받고 그럴 텐데 그래도 지원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혹시나 해서. 이제 저희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러한 나한테 가능성이 희박한 학교부터 이제 세컨더리를 작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탑 메디칼 스쿨일수록 세컨더리 작성이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로 가능성이 있고 가고 싶은 이런 학교는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가장 가능성이 있고 확실하게 난 이 학교 되면은 가겠다. 이런 학교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2차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혹시나 해서 지원하는 이런 학교들은 뒤로 미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박사님 점수가 진짜 학점이면 좀 부족한데 좋은 또 의대에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좀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어떤 에세이나 활동들이 좀 보충이 될 때 그럴까요? 각 의대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합격한 학생들 보면은 성적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명문대 의대라 하더라도 이 아카데미 스코어가 규정이 탑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하버드다 하더라도 3.9가 안 돼도 딴 쪽에서 뭐 리서치라든가 아니면은 딴 분야에서 아주 독특하거나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인터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위축이 돼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학생인데 아카데미 스코어가 조금 낮다고 해서 위축이 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카데미 스코어는 3.8 이상이면은 의대에서 공부하는 데 전혀 없는 적이 없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 맞게끔 MK 점수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 합격한 학생 지금 의대 1학년 다니는 학생 가운데 GPA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은 그 MK 점수가 좀 고득점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 뭐 연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이 눈에 띌 정도로 딱 편안한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은 우리가 아 여기는 좀 힘들겠다 했던 학교에서도 인터뷰를 받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분야 쪽에서 독특하거나 아주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하면은 아카데미 스코어가 조금 부족해도 한번 지원해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하버드 의대 한번 안 될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볼래요. 이런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세컨더리 쓸 때 물론 이제 지원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학교 위주로 하다 보면은 나한테 진짜 인터뷰를 줄 수 있는 학교의 지원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해서는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모든 학정관리부터 해서 MCAT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활동 쉐도잉 뭐 이런 준비 모두 다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714-264-2244 714-264-2244 미국 전 지역에서 상담 가능하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폴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